안녕하세요. 황토일과 본사입니다. 오늘은 전라북도 임실입니다. 서울에 사시다가 퇴직 후 임실로 귀촌을 하셨는데 현 귀촌 생활에 너무 만족하시며 재미있게 사시는데 방 하나는 황토방을 하나 생각하시다가 저희 황토일과 본사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셨습니다. 외부형인 이동식과 내부 방에 할 건지 일단은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실내에 있는 방에다 하는 게 더 잘 사용할 것 같았고 저희 황토일과에서도 역시 방 안에 하시라고 합니다. 실내에서는 항상 사용을 잘 하지만 외부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잘 사용하는데 나중에는 추운데 나가기 싫어서 잘 안 가는 경우 그래서 생각처럼 잘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덜어 계신 것을 상담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댁도 고민 끝에 실내에다 하기로 결정하고 견적을 해주셨는데요. 방이 7.2평으로 커서 소형 전기보일러를 두 대를 달아 주로 사용하는 부분과 하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시공을 했는데 태양광도 있고 전기요금 크게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. 집이 너무 좋다 보니 유럽식이라고 할까요? 천정의 2층 배관이 지나는 바람에 그 배관을 감추고 천정 작업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. 시공 방법은 동일합니다. 이보드 단열제 23T로 천정과 벽체 단열과 기밀 작업 후 벽체는 판백 없이 벽체 전면을 황토보드로 부착을 했고요. 방 바닥은 단열 작업 후 황토일가의 특허 남방이죠. 공기층을 두고 이중 구조로 따뜻해진 열을 공기층이 잡아주어 언돌판, 구둘판 역할을 하며 수맥을 차단하는 효과로 편안한 항토방 생활이 됩니다. 알루미늄 패널과 항토보드 바닥용과 숨쉬는 천연장판으로 시공되며 이 방 바닥에 순환되는 물을 데워주는 소형 전기보일러를 달아 온수매트 방식의 온수난방입니다. 기촌 생활에 필수적인 항토방 배려의 심마는 이댁 부부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건강한 항토방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기촌 생활에 필수적인 항토방 생활을